살짝 살짝 이렇게 슬라이트리 이렇게 사이드 라인 자세를 취합니다. 사실은 페이스 업이라고 봐야 돼요. 똑바로 하게 되면 이제 대동맥이 이렇게 자궁에 눌리고 장기에 눌리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횡격막이 왔다갔다 캐파가 없어져요. 눌리고 있으면 호흡이 급해지고 심장이 이렇게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반드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위쪽에서는 더 중요한 게 이제 가슴이죠. 가슴에 갑자기 혈액이 모이게 되니까 요 가슴하고 연결되어 있는 터미너스 쪽 여기에 포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릴렉스를 한 상태에서 쇠골 따라서 슬라이딩하고 삼각 대융 고량 사이 삼각 대융 구해서 멈춥니다. 자 요 멈추는 동안 약간 슬라이딩 한다는 느낌으로 멈추세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각도를 좀 조절해서 성유의 변화를 줍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터미너스라고 여기 있는데 여기 림프 부종이라든가 또 이렇게 심장으로 유입되고 심장에서 또 빠져나오는 그 모든 혈관이 요 공간을 통과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슴이 커지고 어깨가 안쪽으로 말리다보면 요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가 좁아지게 되면 그 영향은 가슴 유방한테도 갈 수 있고 팔로 갈 수 있고 어깨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풀어 주시고요. 각도를 약간 여기서 90에서 150도 사이로만 왔다갔다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깨를 놓고 C 숫자는 P 숫자 옆에서 삼각근을 감싸세요. 이렇게 크로스해서. 삼각근을 감싼 상태에서 승모근을 늘립니다. 삼각근도 마사지가 되고 승모근도 늘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외전, 외회전을 합니다. 내외전, 외회전. 아까는 이제 위쪽에서 했었죠. 위쪽에서 내외전, 외회전을 했는데 이제는 수평, 수평선에서 외회전. 대결절하고 소결절에 붙는 근육근들이 스트레칭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어깨가 자꾸 앞으로 빠지기 때문에 거기 구조물들이 한쪽은 이완되어 있고 한쪽은 타이트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놔야 됩니다. 자 하방으로 당겨 보시고요. 하방으로 당길때 그냥 당기면 손목이 드러납니다. 약간 구부려서 전환하고 상환하고 같이 당겨주세요. 자 90도 각도에서 외회전. 내외전, 내외전, 삼각근을 감싸고 승모근. 물론 이제 삼각근도 마사지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목근육이 승모근이죠. 하방으로 약간 회전을 준 상태에서 당기고 태양근계teryielen 스테레칭이 됩니다. 감사합니다.